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호구가 될 뻔했던 어떤 아저씨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무편집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한 번 할게요. 뭔가 특유의 현장감이 있거든. 그걸 위해서 무편집 갑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베트남 아내의 먹튀, 원지, 베트남 신부의 행동. 요즘 추운 겨울 일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황당하고 그지같이 호구당한 기분 때문에 제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와 결혼정보를 통해 지난 8월에 만나서 약혼식을 하고 또 10월에는 전통 결혼식도 했습니다. 처음에 소개받을 때 엄청 착하다고 해서 좀 못생겼지만 그래 뭐 어때 마음이 착한데 그래가지고 외모를 떠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내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40만 원 정도 용돈 보내주고 결혼 비자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신부가 너무 보고 싶고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싶고 또 신부도 자꾸 베트남으로 오라고 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박 5일로 갔죠.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나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보네요.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대형마트로 가서 장을 보는데 지들 쳐먹을 것만 사고 내 건 하나도 없고 거기서 한국 돈 1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베트남 물가는 모르는데 한국 돈 11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또한 처갓집 조상참배 뭐 그런 행사도 하고 제사 같은 거 또 친인척들 방문 선물도 많이 사주고 택시비 또 지들 볼일 보는 경비 전부 다 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신부가 옆에서 하는 말이 계속 오빠 돈 내 오빠 돈 내 이거 아니면 오빠 지갑 줘 오빠 지갑 줘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 거지 같은 게 그리고 숙박 처가에서 숙박을 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북부지방이라 생각보다 되게 춥더라고 또 침대도 너무 불편한 겁니다. 딱딱해요. 뭐 그렇게 와가지고 바람 좀 쐬고 그동안의 피곤함을 나는 신부랑 떨쳐내고 싶었지만 이렇게 먼 길 힘들게 와가지고 신부집 경조사에 경비 다 대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분 밤으로 환전을 하러 가면 어? 오빠 목걸이 사줘 오빠 목걸이 사줘 이렇게 앙탈이나 부리고 아이씨 이게 마누라는지 뭔지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이제는 내 마누라고 또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처갓집인데 에?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잘 보냈어요. 아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먼 데서 온 남편이고 귀한 손님인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귀국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기 두 시간 전 택시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나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반지를 확 집어던지면서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흥행아! 너 왜 그러냐! 제발 이러지 말고 어? 오빠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애원하고 막 달랬죠. 그런데 끝까지 안 하겠대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얘가 핸드폰 문제 때문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혼이 났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왜 혼이 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살살 달래고 해서 기분을 풀어줬죠. 그런데 기분을 풀어주니까 또 하는 말이 오빠 내 친구들은 한국 남편들이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3천 달러씩 챙겨주고 그러는데 오빠는 왜 안 줘? 어? 오빠 왜 돈 안 줘?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결국에 또 돈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 없다. 나중에 줄게 이러고 저 혼자 귀국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었으면 베트남에 있을 때 해야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진작에 대화로 풀면 될 것을 왜 귀국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걔 난리를 치고 반지 집어 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 이거는 그냥 협박 아닙니까? 협박 대놓고 협박 돈 내놓으라고 결국에 돈이죠 돈. 베트남에 지들 경조사 거기만 사람 쏙 이용해 먹고 단물 쪽쪽 다 빨고 나서 그랬으면 적어도 고마웠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로 한 곳 이런 거지 같은 협박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랜 잔고 끝에 결혼 비자를 중단시켰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잘 된 건 아니었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저랑 살다가 헤어지면 그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 5년 동안 그 어떠한 외국인과도 결혼을 못하거든요. 결혼 금지가 됩니다.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비자 중단시켰어요. 회사에서 비자 중단 통보를 받은 신부는 이제 똥줄이 타는지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혀있기 때문에 지금 1절 그 어떤 응대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거지같고 괘씸하고 신용과 신뢰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믿음이 안 갑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비는데 난 이 의자 못 믿겠어요. 그동안 들어간 돈도 3천 달러 넘? 이 3천이 달러가 아니고 우리 돈이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도 3천이 달러가 아니라 3천만 원인가 봅니다. 이 돈 너무 아까워서 결혼 진행했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3천 버렸다 생각하려고요. 많은 선배님들과 다른 분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번 글이 좀 이상한데 쓴이 본인은 한국 사람 맞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 맞다는 가정하에 댓글 답니다. 국내에서도 호구로 살고 외국에 가서도 호구로 살고 진짜 어떤 삶을 살면 이렇게 동네북이 되나 싶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저씨. 부디 이게 사실이 아닌 주작이길 바랄 뿐이에요. 절대 주작 아닙니다. 오지게 당했고 저 지금 깊이 반성 중입니다. 2번 이거 주작이 아니라면 일단 매매용은 뭐야 솔직히 말해봐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뭐 좋은 해달라니까 한마디 하자면 이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거기 잉녀 부장놈이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스무살이나 어린 지 마누라가 많이 불안했나봐. 폰에다가 위치추적 어플을 달아가지고 업무 중에도 계속 감시를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하긴 나이 마흔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20대 어린 애를 데리고 왔으니 솔직히 불안한 건 이해가 돼요.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건데 지 마누라한테 이게 뭐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러다가 저 이직하고 얼마 안 돼서 근무 태만으로 뭐 잘린 것 같은데 여하튼 아저씨도 반성하세요. 나이 먹고 그런 결혼하는 게 무슨 국이 사냥하는 그런 자랑거리도 아니고 여기다 이런 걸 올리기 정말 안 부끄러우세요? 안 쪽팔리냐고요. 어린 친구들도 볼 텐데 뭡니까 이게? 예 부끄럽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3번 물론 글쓴 아저씨도 이번에 크게 느꼈겠지만 동남아 쪽 아가씨랑 결혼한다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걔네 식구들의 과정까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저씨가 한 것처럼요. 어린 여자 데려오면서 그 정도 과거도 안 했어요? 여하튼 이런 애들 중에 진짜 진짜 질이 나쁜 것들은요. 자기 남친이나 남편 따로 있고 그 상태로 결혼을 한답시고 우리나라 건너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좋아 결혼이지 그냥 위장 취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정도 대충 살다가 국적 나오면 바로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 아예 안 통하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끝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나라 망신 시키는 걸 참 잘 봤어요. 대댓글 가족들 및 숨겨둔 남편이나 남편이나 남친이 하나씩 넘어오고 그렇게 국적을 다 따고 나면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소송 걸고 이혼 엔딩 이거 뇌피셜이 아니고 제 지인이 이거 그대로 당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아저씨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지금 깊이 반성 중입니다. 법문 글을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한국 여자랑 결혼하세요. 그 여자들 국적 취득하고 돈 뺏고 달아나는 거 되게 많고요. 그냥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면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베트남 자기 나라말 가르쳐서 아이 한국말은 더 어눌해지고 그렇게 아이는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궁해도 이런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지금 깊이 반성하고 또 제 주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잘 결정하신 거네요. 결혼 전부터 저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무슨 사람을 호구로 보나? 아예 대놓고 돈 줄로 얘기고 있네. 저 집안 사람들도 다 똑같이 썬이를 호구로 보고 있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가 그 멀리에서 왔는데 따신 밥 한 번 안 차려준답니까? 지들만 쳐먹고? 썬이가 아무리 나이 많은 아저씨라 해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아들님인데 그 먼 외국까지 가서 이런 그지같은 푸대점을 받으면 당신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돈 오지게 써가지고 결혼하는데 생판 모르는 나라에 문화도 가치관도 다른 여자랑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용기와 돈으로 차라리 한국에 있는 진짜 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경제력이나 혹은 재산은 좀 있는 분 같은데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 쓴 짝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요. 찾아보세요. 큰돈 쓰고 더러운 경험 한번 하셨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아니 그냥 삼천 더 얹어주고 매달 백만 원씩 보내주면서 집무사 땅무사 다 넘겨줘 버리지 왜 안 그러셨어요? 10번 역지사지 아저씨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저씨가 나이 많은 외국 할머니한테 팔려갔다면 그러면 그 할머니 평생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종로로 자랄 의향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될 거 같냐고 이게. 뭐 외국에 가서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면 사실 거의 문제없죠. 꼭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결혼을 하면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이 아저씨는 돈 3천 버렸네.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아까 여기서 만약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헤어지면 5년 동안 결혼 못한다고 그만하는 거 보니까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거 부럽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